하렐루야! 하렐루야!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멋지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멋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코트를 입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코트를 입고 마트에 가도 되는 건지 하는 그런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둘째는 그 두 남자 주인공들이 너무 많이 우는 것이었는데 저도 나름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 조금 눈물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옆에서 같이 보던 사람에게서 나이 들어서 그래 늙어서 저런다고 더 눈물 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불편했던 점은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아기를 점지한다는 삼신할매가 나오고 사람이 죽으면 서승사자가 나타나서 데려가고 사람은 뭐 네 번의 인생이 있어서 환생을 한다든지 900년 이상 인간 세상에 사는 도깨비가 인간의 생사와 삶에 관여하는 등 성경의 진리와는 또 기독교의 교리와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교육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실제 가득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개혁주의 신학에 토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모든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의 극치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여실히 보여준과 동시에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계가 다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블레셋에 언약계를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인간의 무지와 교만 때문이었다면 그 언약계가 돌아올 때까지의 가정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사무엘사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계가 블레셋 땅에 이른 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성기던 우상 다군신상을 부숴버리셨고 블레셋의 온 성읍에 독한 종기가 나게 하사 사망의 한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 바로 앞 1절에서 9절에 보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모여 요호와의 계를 어떻게 다시 되돌려 보낼지에 대해서 긴급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속권제를 드리고 각 성음의 수대로 독한 종기와 지혜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보상금으로 함께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나름의 정성을 보이는 것은 혹여나 이 모든 재앙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서 독종재앙을 멈추게 하고 그 모든 일의 진위 여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의심하고 시험하면서 언약계가 베스엠에스로 곧장 가지 못하면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 치부해버릴 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연을 간절히 바라면서 비상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들을 사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멍해를 메워보지 아니한 전나는 두 암소로 수레를 끌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보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한남 미물에 지나지 않는 두 암소이지만 그럼에도 언약계로 음반하는 중차대한 일을 두 암소에게 맡기시고 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무사히 베스엠에스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련의 사건은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 방법들을 초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나는 두 암소를 통해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사는 성도들의 삶 특별히 그 헌신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최악의 상황에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스엠에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엠에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베스엠에스까지 언약계를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된 두 암소들이었지만 그 일이 마냥 쉽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메라고 말하듯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어려운 최악의 조건들을 다 준비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라고 했습니다. 언약계를 운반해야 할 두 소는 전나는 소로 이는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펄쩍펄쩍 뛰며 송아지에게 달려가고자 하는 마치 사람처럼 모성애가 가장 강한 때에 암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송아지는 집에 가두어두고 그 어미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함으로 한마디로 생이별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남 미물이지만 어린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멀리 들렸음에도 수레를 계속 끌어야 하는 어미소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서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갈 때에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암소는 7절에 보니 멍해를 메워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민속촌의 총 같은 데 가서 간혹 재미삼아 지게 같은 것을 메워보아도 평생 메워보지 않은 것이라 금세 불편하고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 두 암소도 한 번도 메워보지 않은 멍해를 메고 11절에 있는 대로 요호와의 개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와 또 수레까지 끌어야 했으니 그 고통은 아마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끌어야 할 수레는 또 7절에 보니 새수레라고 했습니다. 흔히 새수레라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새수레는 질이 잘 나있지 않아서 오히려 끌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암소는 서로 같이 수레를 끄는 일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암소가 평소에 절친이어서 팀프레이를 해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보폭과 속도를 맞추어서 20km나 되는 비포장길을 한마음이 되어서 수레를 끈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암소는 본능적인 모성애도 이겨내야 했고 멍에도 묘어보지 않았고 새수레를 끌어야 했고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 가야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암소는 12절에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길은 지형상 오르막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 즉 지름길이지만 평평한 길이 아닌 굽은 길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두 암소가 바로 행하여 갔다라는 것은 한눈팔지 않고 똑바로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갈대에 울고 오라고 한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 송아지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으로서의 울음소리를 내긴 했어도 뒤돌아오거나 서지 않고 곧장 앞으로 걸어갔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표현함으로써 암소들이 목적한 곳을 빗나가거나 돌이키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신명기에서는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두 암소가 완벽히 순종하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암소는 정말이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제 다 이룰 수 있는 도깨비 강망이라는 악세사리를 하나 갖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풍요로운 삶을 마냥 누리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나름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를 믿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라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신약의 사도들이 전하는 편지들에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말과 함께 참으라 인내하라 견디라 라는 말이 왜 그리도 많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골고라 언덕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사 죽기까지 하신 믿음의 본대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이제 꽃길만 걸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구원받은 구원인의 간격과 기쁨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각자에 열악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반드시 고통이 눈물이 아픔이 그리고 괴로움이 그리고 고난이 있음을 직시하고 각오를 하고 믿음의 경주를 똑바로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은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남모를 아픔과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신앙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어린아이들 믿지 않는 가정의 친구들 세상 즐거움에 아직까지 빠져있는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들의 친자녀들은 뒷전이 되고 신경을 잘 못 쓰게 되고 마치 고아처럼 버려두게 되고 교회에 방목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녀들에 대한 안 좋은 소리라도 혹여 전해 듣게 되면 내가 이러려고 교사했나 라는 한숨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고 저미는 아픔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맡은 아이들에게는 헌금생활이나 예배생활이나 주중에 거룩히 구별하여서 살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서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로 인해 매주마다 갈등하고 괴로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처음 맡은 교사의 직분이 생각보다 너무 버거워서 또는 함께하는 교사들과의 말할 수 없는 트러블로 상처가 거듭되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맡은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되어 가는 모습은커녕 한두 명씩 아이들이 줄고 또 아이들이 없이 자리를 지키는 일이 갈수록 겁듯되면 슬픔과 자괴감으로 당장이라도 교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도 할 것입니다 어디 교사의 직분뿐이겠습니까 직원 임명을 통해 받은 장노와 장립집사와 건사와 서리집사의 직분을 비롯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의 결악된 직분과 사명 앞에 남모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이라는 2중, 3중, 4중의 정말이지 최악의 상황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여기지 않고 정말이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 끝까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남미물에 불과한 두 암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며 최악의 상황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두 암소보다는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두 암소가 언약계를 끝까지 운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이지 그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두 암소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본능을 이기게 하시고 고통도 얻게 하시고 느끼지 못하게 하고 두 암소는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수레를 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두 암소와 우리들을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솔직히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 두 암소가 하나님도 몰랐고 주권적인 역사함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신 참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이 죄인이 죄인 중에 개수가 예수님의 의리를 더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교회를 통해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사 사명을 주시고 그 헌신의 열매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믿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해 반드시 따라오는 눈물과 고통과 고난과 최악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고 온 피조세기를 주관하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바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절대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선한 일에 수정드는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의 슬픔이 쌓이는 최악의 상황에도 그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끝까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해오던 두 암소는 드디어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있는 대로 지금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던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요소아라는 당시에 잘 알려진 사람의 밭, 큰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는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이래 수정들던 두 암소의 거룩한 임무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13절에 보면 두 암소가 언약계를 끌고 오는 것을 본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였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들보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두 암소들의 기쁨이 더하였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두 암소는 젖먹이 새끼를 뒤로하고 눈물을 먹인고 여기까지 왔으며 최악의 고통 가운데도 묵묵히 거룩한 언약계를 운반하여 걸어왔던 길이기에 눈물이 아플 가을이 오는 정말 울만한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사람으로 치자면 직사 대접을 받고 훈장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물을 많이 먹인 후에 새끼를 데려다 젖을 물려주든지 아니면 불레셋 방백들에게 잘 부탁하여서 새끼에게로 데려다 주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 하반절의 말씀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합니다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약계로 운반하는 용도로 쓰인 것들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무리들 즉 베세메스 사람들은 번제를 드리기 위한 뗄감으로 수레에 나무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때 두 암소들은 마치 이사기 아브라함에게 질문했듯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 있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뗄갓 준비가 끝난 베세메스 사람들은 곧바로 두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며 물론 지나친 것이고 너무 모린정한 처사이고 오늘날로 짜지면 동물보호협회로부터 고발당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베세메스 사람들의 무자비나 모린정함을 고발하고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헌신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암세는 범죄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과 순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에는 언제나 수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고 만일 암소로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목제의 형식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여기 두 암소를 번제로 드린 것은 가죽을 제한 나머지를 제가 제할 때까지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거룩한 언약가가 돌아오게 된 것이 두 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어진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두 암소를 번제의 제사로 드리지 않고 살려둔다든지 혹은 불레셋 방배들이 다시 데리고 가게 된다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던 불레셋 사람들은 그 두 암소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암소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이라 착각하거나 또 오해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불레셋 방백뿐만 아니라 베스메스 사람들 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는 상관없이 언약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한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 두 암소들도 그렇게 우상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메스 사람들은 두 암소가 온전히 번제물로 바쳐짐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되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15절에서 자신들 각자가 또한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불레셋 방백들도 그 모든 가정들을 다 지켜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들이 하지 못하는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을 했다고 여겨지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속으로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영 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인정받고 영광을 거두는 식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이나 봉사나 헌신이 끝을 맺는다면 이유요하를 막론하고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승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마이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린더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매 순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진행과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스메스로 간 암소가 죽어야 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리자는 암소가 아니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암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영광을 거두는 것은 금물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웅이 되고 위대하게 되어 높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과는 못한 사명감당이오 헌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당과 헌신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직분을 맡고 있는 건지 내가 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온갖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왜 지금 이겨내야 하는 것인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규를 하고 왜 이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기에서 목적과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내가 죽는 것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어서 그 헌신의 마지막을 번제물로 바쳐드리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월 달에 중국에 있는 분교를 방문했을 때 성교사님을 통해 신학생 한 분을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생은 어떤 지역에서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 지도자급에 있는 분이셨는데 저희 분교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개혁주의도 접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기 시작하였고 더불어서 그곳 교회와 성도에게 또한 그러한 복음들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여동생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그 신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일을 핑계 삼아서 이상한 걸 배워와서 전파하니깐 이런 일이 생긴다며 그만두지 않으면 내쫓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신학생은 자기가 받은 참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에 이 모든 일 즉 동생의 죽음과 자기가 교회에서 혹 나가야 하는 일 등은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수시고 보존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한 것임을 담대히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 교회와 단체에서 나와서는 오히려 분교 수업에 더 매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속해 있던 교회 사람들을 한두 명씩 따라 나오게 하시더니 어느덧 100명을 넘어 2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셨고 참된 개혁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을 손표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악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신학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증거하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간섭으로 된 일들은 과거 성경 역사에서만 일어나는 또한 성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아니 다른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세계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보잘것 없게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선하게 주관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날마다 고백하며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명들 앞에 반드시 따라오는 고날이라는 눈물골짜기와 큰 파도 앞에서도 골짜기와 구분기를 펴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믿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쳐서 복정시켜야 하는 기도의 자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나 목적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실 때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정하여 놓으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사명 또한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신자 각기 운동과 함께 주어진 전도와 세계성교라는 결코 쉽지 않으며 부담스러운 사명 앞에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택한 백성은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굳게 믿고 해피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하며 보내는 성교사를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헌금을 완결하고 신학교 인가의 마지막 남은 가정들을 통과하는 일 등 경양의 희년을 준비하며 5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대로 이루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부담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허락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여러 종류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우리의 교만은 부서져야 하고 우리의 이름은 깨어져야 하고 더욱더 예수와 함께 죽어져서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보혈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의 이름만이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만이 더욱더 뚜렷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부른받은 구원인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한 구속력사의 신 받기 위해 부른받은 사명인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은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속되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안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라며 주님께만 모든 영광이 새새 있음을 고백하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